프로그램 설치와 라이센스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HWA 캠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 접속하면 화면 우측 상단의 회원 가입과 로그인 버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로그인은 회원 가입 시 입력하였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. 로그인을 하면 우측 상단의 버튼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화면 중앙의 메뉴를 통해 HWA 캠의 종류를 선택하고 원하는 서비스의 사용 요청 버튼을 누릅니다. 출력된 입력창에 사용 중인 현대의아 장비명을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. 그럼 관리자가 확인 후 시리얼 번호를 로그인해 사용되었던 이메일로 보내줍니다. 시리얼 번호를 수령하면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라이센스 버튼을 눌러줍니다. 다음 티켓 등록 버튼을 눌러줍니다. 시리얼 번호를 입력하고 안내문을 확인한 후에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. 등록하면 발행 날짜, 만료일을 확인할 수 있고,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설치를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얼이 되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